지금부터 다녀오는 너 너는 왜 이렇게 긁어났네? 너는 왜 이렇게 긁어났네? 너무 웃음 이상한데? 세상에? 나의 섹시미는 어쩔수 없는 것 같아? 나의 섹시미는 어쩔수 없는 것 같아 다 나랑 안 돼 너무 귀여워 난 이거 사고 있는 거 같아 나 여기 골라 그래 이놈 귀여워 이놈 귀여워 아 난 토끼가 어울리는데 토끼? 아까 토끼 골라주네 토끼? 여기 여기 이것도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? 그러네 여우 같나요? 너구리 너구리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에어큰이의 모든 시사를 혼자 참을까 이대로 가만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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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봐라? 이거 사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하고 가자 좋아 좋아 두개 가만히 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진짜? 응 진짜 괜찮은데 손님은? 이 색깔 잘 받는 것 같아 응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걸로 되겠어? 네 짠 밥 먹으러 왔어요 일단은 돈꼬치 라멘 세트를 막 시켰어요 그치? 어? 맛있어 어 맛있어 아 여기 안가? 아 아 아 또 네 뭐 오즈카카오톡 카레소 파트너 나의 모바닷 이제 드디어 만나면 나의 단무지 가락국수 집에 가는거 같다 집에 가는거 같다 집에 갈까요? 나 약간 사람 물고 다니는거 같애 그쵸? 한번 뺨어 자 유행하는 것도 좋은데 와유 엄마, 이쁘게 왔어요 여기서 소주공개 이쁘게 왔어요 오늘은 저희 공개장에isé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 집을 갈래요 아니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안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갈래요 안녕 화장실을 해야 돼 옷을 갈아입어 소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먹으러 가자 먹겠다 이거는 태영님이 사주시는 소금가니까 있어서 그냥 먹어도 될 거 같아 네 익숙하지 익숙해 원래 자기가 이따가니까 다른 사람인데 흔들려 흔들려 제 눈빛 좀 살아나지 않았나요?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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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를 눈치 눈치 감사합니다.